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? 법원 아닙니까, 법원? 저는 이곳에서 제가 촬영을 하게 됐죠. 대법관이 장관급이신 건가요? 그런 셈입니다. 후진술 같은 거 그냥 가벼운 거 뭐 하나. 당연히 저거. 폐대기죠, 이거는? 부부의 세계나 이런 드라마 나왔을 때도 일상적인 이야기였거든요. 거꾸로 생각해. 널 돌아가. 아이가 학교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용서 안 합니다. 죄송합니다. 당사자분은 저 오늘 같이 왔습니다. 오늘 오셨어요? 이 주말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.